안녕하세요. 이멘트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셀바스 AI입니다. 아, 셀바스 AI. 네, 2만원에 7% 갖고 있어요. 2만원. 네네. 근데 이게 금요일이랑 오늘 해서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이제 추가 매수 시점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네. 아, AI 테마 때문에 사셨구나. 그쵸. 네네. 네, 참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 되셨네요, 이거. 네네. 얘는 아직은 추가 매수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보시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냐.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추가 매수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요게 얘의 고점을 이은 자리고 요게 얘의 저점을 이은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보라 색깔의 이런 약간 원통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원통이 지금 밑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밑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네네. 이렇다라는 건 얘는 하락 추세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더군다나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지금 패턴을 좀 끼는 게 일단 하락 추세에다가 위쪽에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보면은 일단 역배열이에요. 얘는 또. 네네. 네. 그럼 밑으로 좀 더 떨어져요. 아, 네. 에이아이 쪽에 테마가 막 붙지 않는 이상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바스 에이아이가 에이아이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 영역이라고 하죠. 주로 하고 있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음성. 아, 맞아요. 맞아요. 세바스 에이아이 공부 많이 되셨는데? 아, 네. 음성 인식 쪽에 얘가 많이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힘 빠지잖아요. 네네. 얘는 어디까지 빠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만 원 깨지면 6,500원까지 빠져요. 아이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6,500원짜리 빠졌을 때 우리 추가 면에서 해보죠.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2만 원에다가 6,500원의 절반 가격, 지금 3만큼 사시면 얘 지금 한 1만 2천 원 정도까지 맞춰지거든요, 평당가가. 그러면은 얘는 살려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세바스 에이아이는 더 떨어지지만은 추가 면에서 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에이아이 쪽에서 실적이 그나마 유일하게 나오는 애가 얘예요, 바로 세바스 에이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2만 원에 들어간 거는 뭐 지금 과거론적인 얘기라서 뭐 굳이 지금 얘기하면 뭐 합니까? 고점에서 왜 사셨어요? 이거 물어보면 뭐예요? 어차피 이미 샀고 시간이 지났고 지금 절반 가격 거의 40% 정도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자리 1만 천 원 자리를 얘가 지탱을 못 해준다면 6,00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6,500원, 6,0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지금 갖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낼 필요는 없죠?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손해가 너무 커요. 굳이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막 아까 보여드렸던 뭐 보혜의 양조다 뭐 이런 종목처럼 뭐 답이 없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7%가 오히려 비중 적은 게 오히려 낮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 15%까지 늘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비중 안 줄이셔도 돼요, 이거. 아시겠죠? 좀 기운 내시고요, 이거 오히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can be.